오프닝에 2차전지 얘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두님께서도 오늘 2차전지 다들 궁금해하실 때는요. 질문 좀 해주세요 하셔서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에코프로가 100만원이 깨져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는 부분 공매도 수량도 굉장히 많이 쌓여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1조 7천억까지도 집계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2차전지 전반적으로 에코프로가 떨어지니까 투심도 안 좋아지고 다같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황유연 팀장님부터. 저희가 8월 중순에 조금 숫자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과거 통계치들을 말씀드리면서 대신에 우리가 과거 통계대로 안 가면 정말 뉴노멀이다. 우리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8월 말에 이제 FMC, FMC예요. MSCI 지수 편입이 되고 나서 추정되는 자금이 한 1.5에서 2조 정도 될 거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 자금들이 대부분 공매로 공매도가 가능한 대차장고로 쌓일 수 있다. 그것까지는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이 다 공매도로 잡혔고 언제든지 조금 짓누를 수 있는.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에코프로가 올라오는 동안 에코프로가 올라오는 동안 계속 쌓였던 그 자금 공매 규모보다 더 큰 자금이 공매로 쌓였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내려면 정말 큰 돈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또 중국산 배터리와 관련된 안 좋은 뉴스들이 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안 좋게 지금 5일 연속 음봉이 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지난주에 사실 방송하면서 댓글도 좀 보고 그랬지만 제가 에코프로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확률이 높은 구간들이 안 왔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오늘은 조금 결을 좀 바꾸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조심하자라는 구간이었다고 하면 내일 혹시 100만 원이 깨져서 97만 원대까지 오면 정말 저는 적극적으로 담았고 싶습니다. 그런데 97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언더면 매력적인 가격대가 들어왔다라는 입장이신 건데 사실 100만 원이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투심적으로 좀 더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포스코, DX도 그렇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2차전지 주식들을 보면 그 종목들 뿐만 아니라 이거 하나 봐볼까요? 사이트를 보면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포탈에서 보면 지금 거기 보면 증시 자금 추이가 나오고요. 오늘 장 마검하고 어제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가 계속 예탁금이 계속 50조 이상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51조 이상 쌓여 있습니다. 다만 이 자금이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게 끝에 있는 미수금대미 반대매매 비중입니다. 미수금대 반대미 중. 에코프로 그룹주들 또는 2차전지 주식들이 지금 신용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물타기나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다 미수로 사게 돼 있습니다. 미수로 산다는 거는 3일 뒤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또는 미수로 샀는데 다음날 바로 질러버리, 밀어 밀리면 바로바로 손절매할 수 있는 단기 자금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들에 있어서 굉장한 변동성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올라가다고 하더라도 이틀 뒤에는 무조건 갚아야 되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빠르게 매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수금대비 반대매매 비중이 그저께가 9.8이었고 어제가 9.3이었습니다. 그런데 9.5 이상 되면 굉장히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10% 이상이 됐을 때 미수금 전부 다 단호하는 게 아니라 미수금 대비거든요. 그러니까 10%가 넘어가면 그게 추세적으로 한 번, 두 번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대부분 V자 반등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제도 많았었고 아마 내일 장 마감하고 나오는 내일 데이터를 봐야 될 건데 만약에 9% 후반이라고 하면 다음 주까지도 분명히 극심한 변동성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미수금대비 반대매매가 나온다는 거는 요즘에 사실 이게 다가 아닌 게 장 3시 반 전에도 사실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게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매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조금 더 2차전 지식들이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현재는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내일부터 만약에 100만 원 이하로 간다고 하면 100만 원에서 95만 원 사이는 제 기준으로는 정말 단기로는 어떻게 보면 투매 구간입니다. 그럼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당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대에 줍줍하면 위에서 파는 거는 어디서 팝니까? 그거는 목표가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적당한 수익률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게 얼마 정도예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나 지구 간에서는 철저하게 대응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격들은 있어요. 105만 원 이상 105만 원 이상?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익률도 만족하신다고 하면 단기매매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사실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 주식으로 어차피 하시는 것보다 같은 예전지보다 결국은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으로 단타를 하시려면 그쪽의 사정이 낫다라는 관점이고 최근에 삼성전기가 한 번 급락했다가 이제 테슬라 납품 이슈로 급등을 한 번 했었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정도의 반등도 사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배열에서의 그런 V자 반등은 삼성전기 또 반등은 했지만 삶이 또 재미있게 빠졌거든요. 그런 흐름들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에코프로 실적, 향후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사실 업데이트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의해서 변동성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매수 타점이 점점 오고 있다. 또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물타기 하기에는 조금 저는 단기 매매를 할 거 아니면 물타기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한테도 제가 제보를 듣기로는 제보? 네. 불안하세요? 아니 그 뷰노 보면 거품은 거기가 거품이지 에코프로는 거품도 아니다. 에코프로는 너무 매력적이다라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그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얼굴 빨개진 거 그런 사람 좀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뷰노, 루닛 뭐 이런 기업들 솔직히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품을 타고 지금 올라가는데 이런 흐름들이 에코프로의 그 전에 모습하고 비슷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포스코, DX도 연초에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었지만 지금 거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은 거품이라고 얘기를 해도 수급이 붙으면 가는 거거든요. 에코프로가 왜 못 가냐면 딱 그거 하나예요. 수급이 지금 붙을 수 있는 곳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7월달 6월달 이럴 때에는 수급이 붙을 만한 게 반도체하고 2차전지 말고는 딱히 없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늘 로봇주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로봇주들이 오늘 좋았었던 이유들은 약간 중소형 로봇주들이 좋았는데 이건 뭐 그냥 저도 그냥 받은 글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에 상장을 하는데 한 2천억 정도를 M&A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그 내용 자금 사용 용도에 문구가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 4, 5천억대 3, 4천억대에 있는 로봇주들이 많이 올라갔었던 것들도 혹시 이런 기업들이 아닐까라는 기대감들이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으면 관련해서 확 튀어버리는 거죠. 오늘 AI 관련된 정보는 조금 어저께 이미 비만 당뇨 이슈들이 한번 반영되다 보니까 차이선 매물이 나오는 것이고 근데 2차 전진은 지금 이슈가 딱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슈 몰이를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가 저는 만약에 사야 된다. 어쨌든 반강제적으로 에코프로를 살 거냐 루닛을 살 거냐 하면 저는 에코프로를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코프로는 실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전기차가 성장성이 둔화가 되든 뭘 하든 실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루닛은 실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루닛은 이 앞으로였던 기대감이 너무 좀 장밋빛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찍히는지는 여부는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에코프로는 그것을 계속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강제적으로 사야 된다면 에코프로를 사겠지만 중요한 거는 추세를 거역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한 일주일 정도 msci 편입을 앞두고 일주일 정도 약간 종가 관리를 한 것처럼 한 125만 원 130만 원 그 사이에서 계속 종가 관리를 한 다음에 좀 흐름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아래로 되돌려 놨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기술적 반등을 예상하고 지금 매수하기에는 저는 조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다른 종목분들도 더 많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그런 뷰는 조금 다른 거네요. 황혜윤 팀장님은 이거 매력적인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왔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유창희 대표님은 그런 거 먹으려면 다른 종목들도 많다. 노릴 수 있는 거 괜찮을 것 같다. 저는 만약에 투매를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라면 한 120일 써는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 80만 원인데 이건 또 욕먹겠죠?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러니까요. 80만 원까지 여기서 확실하게 매수는 뭐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투매가 세게 하면 빵 나온다.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같은 한 3% 정도 은봉이 세게 나오면 보이자 입장에서는 지금 순식간에 거의 20% 넘게 빠진 거잖아요. 거의 한가 수준으로 빠진 겁니다. 125만 원 정도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심리가 매도 버튼에 손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거기가 대부분 투매로 이어지거든요. 대부분 첫 투매는 받는 게 맞습니다. 시장에서 첫 투매가 좀 다르지만 지금 어차피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조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실 수 있어요. 120만 원 때 매수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근데 만약에 90만 원, 100만 원이 오늘 사실 100만 원에서 공방전을 엄청나게 했지만 100만 원과 지금 61선이 지켜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거를 깨고 내려오면 나도 모르게 손절매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분명히 변곡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근데 약간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나 이런 거 강도나 이런 거를 보면 그래도 에코나 포스코 포홀 이런 거 들고 계신 분들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정립식으로 길게 보시는 분들의 성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80만 원 투매 뭐 이런 게 생각하는 것만큼 세게 나올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주식이라는 게 사람 심리라는 게 나 이거 장기로 가야지 하다가도 흔들리면 일단 피하고 볼까라고 심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꼭 가격이라는 게 많은 사람이 팔지 않아도 어쨌든 파는 사람이 많다는 것 자체가 주가를 하락시킬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뭐 80만 원 초반 간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90만 원 전후로 해서 한번 흔들림이 크게 거기가 무너지게 되면 한번 크게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 가격까지 안 가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러면 정말 짧게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가격 매력적입니까? 한 진짜 뭐 3년 뒤를 본다고 생각하면? 유창희 대표님? 비싸죠. 비싸요? 네. 넘어갈게요. 황현 팀장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게 다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까 유창희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장기 투자로 봐도 오래 가지고 가면 밀리면 재미없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잘 올라왔으니까 장기 투자가 재미있는 거예요. 앵커님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는 카카오. 카카오. 예를 들면 3년 전에도 장기 투자라고 한국의 구글이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카카오 아저씨 있었어요. 그런데 주가가 꺾이고. 그런데 주가 꺾이는 과정에서 많은 이슈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한국 시장에서의 주도주의 생로병사는 사실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랬고. HMM도 그랬고. 카카오도 그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미리 너무 많은 미래 실적들을 땡겨왔을 경우에는 OCI? 뭐 그것뿐이 있습니까? 항상 2년에 한 번씩은 주도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중국 관련 주식들도 그랬고 5G 관련 주식들도 그랬고 바이오. 제가 좋아하는 반도체나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식들도 항상 주도주에 있었지만 몇 년을 지금 쉬고 있잖아요. 쉬었다가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사이클 투자. 한국이 그래서 사실 짧은 기간 안에 돈도 벌 수 있지만 짧은 기간 안에 힘들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사실은 2차전지가 좀 같이 버텨주면서 반도체도 버텨주면서 다른 종목들을 올라오는 그런 시장이 가장 이상적인 시장인데 지금 뭐 2차전지가 오늘도 좀 밀려가지고 한번 짚어봤고 에코프로가 100만원 기점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같이 한번 좀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채널 EBC 이로운 경제채널 EBC 이로운 경제채널 EBC